인도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반도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고충을 대신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지사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워킹그룹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에 합의를 만들었고요. 바이오나 AI나 빅데이 배런 쪽에서도... 김 지사는 장관 면담 전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 여기서 나온 기업들의 애환을 대신 전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업체가 서비스 중단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서 그 문제 좀 풀어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저한테 했고, 제가 인도의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지TV 이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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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TV 이승입니다.